이제 6위 인데 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거 불러 왔고 그 다음 퍼시스트 작업 했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했고 음 레코드 작업도 했고 그 다음 여백 이런 것들도 다 했고 여백 작업을 좀 해볼게요 여백 작업 자잘한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록하기가 아니라 스쿼트 스쿼트 횟수 기록하기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템에서 px 를 10 을 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지 않고 저는 이거를 8 로 할 거에요 근데 어 sm 8 이고 평소에는 6 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인데 화면이 크면 4가 되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요 리코드 아이디를 사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클래스 네임 여기서 px 6 을 하는데 화면이 커지면은 px 8 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패딩 버텀도 6 인데 화면이 커지면은 패딩 버텀 을 8 까지 가겠다 또 저장을 해서 f5 키 눌러서 한번 히스토리 볼게요 기록이 없네요 그럼 기록하러 가야죠 기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오구요 내용을 줄이면은 4 요 사이도 줄고 요 사이도 줄고 4 잘 된 것 같은데요 음 음 어 네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픈하기에 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록 정렬도 잘 되잖아요 기록 순 예 날짜순 네 그 다음에 요론거 스쿼트 챌린지가 이 화면이 화면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은 휴대폰은 거의 3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기를 반응형으로 해서 320까지 줄이면 딱히 문제는 안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뒤로 가기 이전 뒤로 가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키 키우는 방법 이거 아시죠 스쿼트 챌린지는 내비 링크를 걸고 메인으로 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스트레치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없애고 요거 없애고 아니다 아니다 요건 있어야죠 셀프 스트레치는 필요 없죠 원래 스트레치니까 그러면은 잘 되나 볼게요 비즈 레드 500 걸어서 스트레치를 그러면 얘가 걸어야지 이거 됐다 됐네요 히스토리를 그리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F5키 눌러 보면은 음 잘 되는구만 이제 요거 스쿼트 챌린지 눌러도 가운데 그 메인으로 갑니다 레드 500 빼주고 됐습니다 6 6 8 8 9 10 10 10 10 감사합니다.